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내년이 갑진년이잖아요. 그래서 갑진년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수기와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토 자체가 신자진의 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서 자수가 있으신 경우에는 자진반압을 하기 때문에 이 수기운이 대단히 왕성해진다. 그리고 청간에 갑목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자진반압을 하게 되고 이것이 수생목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세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수기가 나에게 안좋은 역할을 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진토라는 것은 묘지고요. 이 묘지의 특성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지난 세월에 누적되어 왔던 일들 그리고 충분히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일이죠. 내가 지금 현재 상태 또는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던가 이런 누적되어 왔던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수기운이 나에게 좀 불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거운 세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운이 유리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대단히 유리한 세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기운의 취약한 명식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병화일관인데 수기운이 대단히 강한 신자진 그럼 이 경우에는 신자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년에 자진 반압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관성이다 보니까 관의 무게가 너무나 커져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운이 나에게 유리한 대운이다. 예를 들어서 수기운을 자연스럽게 설기시켜줄 수 있는 목대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유리한 대운이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대운마저도 경자대운처럼 금생수 해가지고 수기운이 왕해지는 대운이다. 그럼 아무래도 이 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래서 내가 이 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간목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기에 취약한 명식들 있잖아요. 아마 명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다못해 이론들을 보시면서 내가 수기운에 취약하다 아니다 이거를 아마 아실 거세요. 수기에 취약한 명식 취약한 명식이면서 동시에 자수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수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자 진월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때 이제 수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요. 수기에 취약하면서 자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진 반압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계책으로 이 간목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또는 사주 원국에 무기토가 있으신 분들은 무기토를 선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토극수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수기의 취약한 명식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기의 취약한 명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수기운이 커지게 된다. 특히 자수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자수가 없지만 수기운에 취약한 명식 같은 경우에는 신자 진월에 그런 현상이 더 크게 발현된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고요. 이때 수기운이 너무나 강해지게 되는데 이 수기운은 누적되어 왔던 또는 예상 가능한 지난 일들로부터 생겨 파생된 그런 일이다. 라고 또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어떤 자리에서 합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일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간목 또는 무기토가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간에 더 힘을 보태어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무기토는 이 수기운을 밀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간목 같은 경우에는 수생목으로 이 간목을 키워주는 형태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수기의 취약한 명식이신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실 때 내가 무기토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아니면 간목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의 취약한 명식인데 대운이 나에게 유리하다. 대운이 유리하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원국 자체가 수기의 취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대운이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능이 감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러면 수기에 취약하지 않은 명식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조우가 뜨거운 명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우가 뜨거운, 즉 조열한 명식 조열한 명식이라면 대표적으로 화기운이 많거나 아니면 한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조우가 뜨거운 명식인 경우에는요. 진토가 들어옴으로써 수의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해외, 무역, 유통, 외국어, 아주 심도 깊은 일 이런 데 심취하시게 되겠고요. 심리적으로는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히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들어올 때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심으로써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심으로써 이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요가나 명상 또는 종교 공부를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겠죠. 특히 당장 다음 달이 갑자월이기 때문에 그때 또 자진반합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고요. 조우가 뜨거운 그런 조열한 명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월생 같으신 경우에는 이 수기운에 대한 인식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무기력이나 우울감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어 나가시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시는 그런 형태로 좀 대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년에 청간으로 갑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지장간 속에 갑목의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통해서 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장간에 갑목의 뿌리가 있다면요. 지장간에 갑목의 근이 있다. 근이 있다면 이 갑목은 대단히 크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 분인데 개수일간 분한테는 갑목이 상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목이 뿌리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 상관을 크게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어떤 관성과의 마찰이나 관을 바꾸는 형태 관을 바꾼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더 좋게 바꾸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주 원국이나 또는 대훈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특히 정화일간 같으신 경우에는 내년에 결혼이나 또는 연애가 성공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진토가 신자진의 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성이 됩니다. 육친으로 따지자면 남자가 되겠죠. 그리고 갑목은 정화일간 입장에서 정인이 됩니다. 그럼 결국엔 관인상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화일간 같으신 경우에는 내년에 혼인이나 연애에 성공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금일간 분들인데 자수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남자친구 또는 신랑분과의 관계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금일간인데 예를 들어서 경자일주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배우자궁에 자수 상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년에 진토가 오게 되면 자진반합을 하니까요. 당장 다음 달 12월 달부터도 자진반합을 하면서 상관경관, 즉 배우자나 또는 남자친구와의 다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신금일간 같으신 경우에는 내년에 사업을 내 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신금일간 분인데 특히 자월에 태어나셨다라거나 아니면 자수를 어디인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 것을 하려고 하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신금일간 입장에서 자수를 갖고 계시면 이게 식신이 되는데 자진반합을 하게 되면 진토가 신금일간한테는 정인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한 자격을 가지고 식신을 행사한다. 이 식신이라는 것은 결국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조금 강하다. 또는 대운의 역량으로 좀 강해졌다. 그럼 내 사업을 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일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단순히 취미활동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임수일간, 개수일간한테는 간목이 식신이 상관이 되잖아요. 아까 개수일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임수일간 같으신 경우에는 결국에 이 식상을 얼마나 잘 쓰는가는 지장간에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지장간에 간목의 뿌리가 있다면 연월에 있다면 공적으로 식상을 쓰게 될 것이고 일시에 간목의 뿌리가 있다면 사적으로 식상의 뿌리를 쓰게 되겠다. 또는 투잡이나 부업처럼 식상을 쓰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불목일간이신 분들인데 자수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진발압을 하게 되는데 이 자수가 정인이 되니까 특히나 간목일간 분들한테는 정인이 되겠죠. 그럼 물론 원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부할 일이 생기신다라든가 또는 자격을 얻는 일이 생기신다라든가 또는 승진이나 합격 이런 쪽으로 지금부터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원국에 따라 한 글자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가불목 병정화 병화일간은 내년에 조금 일감이 많죠. 특히 수기운의 취약한 명식들은 내년에 조금 버겁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운이 나에게 유리하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대운이 나한테 대단히 불리하다. 그런데 사주 원국이 수기운에 취약하다. 그럼 병정화일간 분들 특히 병화일간 분들은 조금 버거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이 정인이기 때문에 관인상생으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병화일간 같으신 경우에는 이 간목이 편인입니다. 그래서 이 편인이라는 것은 내가 적재적소에 맞춰서 잘 쓰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성을 쓰면 있어서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경신금일간도 말씀드렸고요. 무기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 이 간목이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가 정말 중요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특히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뿌리가 있다면 얘가 편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편관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무토일간인데 사주원국에 화기운이 있어가지고 관인상생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 관인상생이라는 게 내가 일한 것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토일간인데 화기운이 없다. 그런데 간목이 뿌리는 있다. 그럼 일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이직이라든가 어떤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또는 그 많은 일감들을 내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물론 이직하는 것도 그걸 처리하는 거겠죠. 일감이 너무 많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어나시게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간목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리 보셔야 됩니다. 연지에 간목의 뿌리가 있다면 대외적으로 간판상으로 월지에 있다면 직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일지에 있다면 배우자나 사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시지에 있다면 아랫사람이나 내가 케어해주는 사람 대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토일간 같으신 경우에도 가불목의 그 가불목 목기운이 너무나 많다. 그럼 얘가 정관이라 할지라도 기토일간 같은 경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일간이 얼마나 힘이 강한가 힘이 강하다면 저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테니까 아무래도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갈 거고요. 만약에 일간이 힘이 약한데 목기운이 너무 강한 기토일간이다.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진토가 겁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어하는 자세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토일간 분들 중에서는 내년에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무토일간인데 그 경금이 지장간이든 청간이든 대운이든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아마 내년에 평간이 들어오니까 식신재산에서 사업이나 자기 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간의 강약에 따라서 좀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드리자면요. 결국에는 갑진연에는 수기운이 내가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가 또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갑목의 뿌리가 내가 있는가 없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명식에 대입해 보시면 지금부터도 벌써 이제 갑진연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는 내년 2월부터 시작하지만 12월이 갑자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토와의 연계성이 강해져서 벌써 갑진연의 기운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오는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변화인지 그거를 통해서 내년의 운을 가늠해 보시는 것도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